제거! 빠르게! 암살단을 위해! 사라져라! 포기해! 항복해! 난 그림자 속에 있지! 엔더! 죽어라! 포기해! 수리검! 목표는 어딨지? 난 내 암살단의 검이다! 내가 보이면 넌 내 목표가 아닌 거야. 내겐 승리뿐이야. 날카로운 쌍검을 준비해두지. 난 자격 있어. 난 준비됐어. 어떤 시련이든 피하지 않아. 난 장로님들의 긍지가 될 거야. 내 실력을 보여주겠어. 저만은 금물이다. 분화 명예 따위는 관심 없어. 난 목표를 놓치지 않아. 세상에 내 능력을 증명하겠어. 나는 내 쌍검과 하나가 되었어. 이제 시작이군. 사랑의 시간이다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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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했어! 실패했어! 난 준비가 안 됐었구나. 난 준비가 안 됐었구나. 안녕. 안녕. 요! 만나서 반가워. 안녕. 잘 지냈어? 집중해. 안녕. 잘 있었지? 안녕. 난 준비됐어. 임무는 원래 혼자서 하지만 이번만 나눠준다. 혼자서도 충분하지만 이번만 함께다. 흥! 혼자서도 충분하다. 요! 내 검은 준비가 됐다. 시작해볼까? 하나씩 잡아주겠어. 하나씩 끝내주겠어. 하나씩 처리해주겠어. 적절한 때가 되면 공격하겠다. 따라올 수 있으면 어디 해봐. 집중하고 있지? 집중해. 안 그럼 뭔지도 모르는 사이에 끝날걸? 그림자 속에서 목표를 덮친다. 뭐에 당한지도 모를걸? 놈들은 준비가 안 됐어. 감도 못 잡을걸? 이것들은 내 시련이야. 놈들이 날 과소평가하면 그 대가를 치를 거야. 난 의사는 아니지만 자르고 째는 건 잘하지. 나비처럼 날았어. 벌처럼 쏘겠어. 깔끔하게 처리해볼게. 눈도 깜빡이지 마. 안 그럼 순식간에 끝날걸? 목표 제거됨. 넌 여기까지다. 임무 완수. 또 한 명이 사라졌다. 그리고 사망. 사망. 인상적이군. 나도 그렇게는 못하겠는걸? 훌륭해. 계속 그렇게 해. 대단해. 아 뭐 잘한 것 같네. 완벽해. 훌륭해. 아 뭐 잘한 것 같네. 너 내가 움직일 가치가 있나? 왜 내 목표가 되었는지 이제 알겠어. 니 머리도 니 무기도 날카로움이 없어. 아직 화 안 났어? 날 따라오기 힘들지? 따라올 수 없나봐. 가만있어. 그럼 빨리 끝내줄게. 숨 좀 돌리고 싶은가 봐. 진지하게 해볼까? 비술을 보여주지. 이것이 비술이다. 신성한 비술. 죽음의 비기. 이게 너의 마지막 순간이다. 최후의 시간을 즐겨라. 기도나 해라. 은밀하고 치명적이지. 그림자 속에서 넌 여기까지다. 봐라. 널 끝내주지. 끝을 낼 시간이다. 궁극기 준비 완료. 궁극기 준비 완료. 궁극기 준비 완료. 내 실력을 세상에 보여주겠어. 차근차근 승리하면서 말이야. 오랜 수련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군. 승만이 내 심장을 뛰게 해. 정상에 이를 때까지 계속 올라가겠어. 내 실력을 이 세상에 보여주겠어. 모든 목표 제거 완벽하게 처리했다.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무엇도 날 막을 수 없어. 이번 임무의 끝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군. 집중을 잃지마. 내 힘의 근원이 뭔지 알까? 냉정과 강인함을 유지해. 이런 환호에 익숙해져야겠군. 좋아, 해냈다. 다음 라운드도 준비됐어. 콜링했어, 우리 팀. 곧 전부 다 끝날 거야. 잘했어, 우리 팀. 잘했어, 우리 팀. 방심하지 말자. 수아하고 첫 공장입니다.